선생님! 어? 니가 웬일이니 여기? 어디가 여기! 선희야! 너 거기서 뭐해? 어, 선희야! 뭐하니 거기서? 아니, 저는 그냥 선희 보러 왔는데. 선희를? 네, 선희가 여깄다 그래서. 아니, 선희가 여깄어? 정말? 내성적이긴 하지만 안 그렇고, 머리도 좋고. 뭐, 어쩔 땐 또라이 같은 번도 있긴 한데. 좀 내성적이기는 한데. 정말 머리 좋아. 정말 훌륭한 안물이 있고. 근데 되게 똑똑하기도 했는데. 그래, 알아. 똑똑하지. 머리 좋지. 그러면, 이것도 진짜 저랑 비슷한 거예요? 그럼, 이게 진짜야. 생각이라는 게 화면 할수록 다른 게 보이잖아. 맞아요.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어요. 여기 쓰신 건 참 너무 좋겠어요. 이게 너야. 아니요. 아니요.